그 공항이 기존의 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대다수가 수건 사업이었는데 막상 입지가 결정되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픔과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걸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녹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성산을 공항 입지로 결정한 용역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본 거고요.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 성격의 재조사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하더라도 한다.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가 지금 용역을 발췄했기 때문에 진행은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떤 의혹. 그다음 설사 그게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다음 보상이라든가 이후에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충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공항을 지어도 개항을 하려면 앞으로 한 6년이나 7년 뒤에 개항을 하게 되는 건데 우선 제주 관광 자체가 현재 공항에 의지한 관광객이기 때문에 현재는 활주로가 없어서 관광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이 이후에 제주도의 관광의 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적과 단체 관광객을 마구잡이로 잡는 그런 용도로 쓸 거냐. 저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목적 관광 그리고 보다 어떤 관광객이 고급 저급이다라는 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보다 좀 고품격의 관광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지금공항과 제2공항이 역할 분담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